본인 파트 만족합니까? 솔직히 오! 솔직하게! 나 늘 만족했거든? 어 근데? 근데 이번에 좀 아쉬워 오! 좀 아쉬워 오! 어떤 부분이? 왜냐면 나 웬만하면 늘 도위보를 맡았어 맞아 맞아 근데 이번에는 도위보도 나 진짜 데모를 듣자마자 우와! 내꺼 아니야? 난 내꺼인 줄 알았어 나 아니면 미연인 줄 알았어 왜냐면 우리 둘 맨 보컬이니까 누가 가져갔어? 서현이가 가져갔어 야 근데 서현이가 가져간 건 뭐라고 할 순 없을까? 뭐 할 순 없을까? 했답지! 근데 서현이한테 뭐라고 했다가 서현이가 어? 그럼 이거 택배야! 엔딩 때 나오고 싶니? 언니 체크 어 체크 야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야 안 돼! 너도 체크 나 없어! 나 이름 너무 좋아 나도 이번에 고음을 좀 질러보고 싶었거든 그래서 첫 파트가 약간 내 파트인 줄 알았어 아 도입부가 근데 결국 서현이가 가지고 그게 많이 불만이구나 그게 계속 데모인 줄 알았어 나는 야 잠깐만 그러면 서현아 다음 앨범 때는 민니랑 미연이는 맨 뒤에 볼 수 있겠네 알지 아웃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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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에들린 많이 에들린 많이 넣었어요 에들린 많이 넣었어요 에들린 많이 넣었어요 에들린 많이 넣었어요 에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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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듀